안녕하세요. 제가 노래하는 노래였어요. 아, 나. 이 정도 되면 나도 하면 될 것 같아요. 아, 이 정도면 할 생각도 할 생각도 될 것 같아요. 내가. 여기 있다면. 여기있어, 여기있어. 아아유. 아아아니, 이 정도면... 아아... 아아 만든거에요. 그럼요. ㄹ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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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시래요 레이시랑 저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레이싱랑 저는 잘 다른 편이에요 형도 이런 편이에요 형도 이런 편이였죠 형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거고 형이 지금 사이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전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강릉 정말 강릉